오늘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명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보장은 포스커피처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P&T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반도체주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JYP 엔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티웨이 항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호석 차장님, 이제 2600선파로 눈앞에 뒀네요. 어떤 전략 준비할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예상체결가로는 2600포인트 넘어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섹터라고 하면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가 ARM 앵커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반도체 관리는 투심이 좀 개선되기도 했었고요. 뭐 한미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종 자체가 투심이 개선된다는 것. 그러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를 조금 더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반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그룹이 3사 합병한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바이오 업종에도 투심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포트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투심 개선되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 이제 갑자기 좀 움직이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요.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이 발족이 됐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실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안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산업 표준화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주 관심 가질 필요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업종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역무도 한 번 관심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바이오, 메타버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강세장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는 AI매위 앵커 투자의 표식으로 반도체 종목들, 시간의 상한가들 종목들이 많아져서 반도체 종목도 쓸 것 같고. 또 에코프로도 계속 큐스키지 진행 중이라서 특히 2차 전지 소재 ETF도 상장되다 보니까 수급도 들어오고 특히 어제도 에코프로라든가 코스코홀딩스 이런 수직 계열이 잘 된 쪽 종목들이 좋아서 그쪽은 2차 전지는 그쪽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섹터도 괜찮고 그리고 조선이나 조선기재재, 방산, AI, 의료 등 이런 기재력 개선이 주도 섹터 종이에서도 차별화가 있거든요. 가는 게 더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종목단에서 보면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 200에 포함되지 않거나 코스 150에 안 들어간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쉽게 파는 것보다 최대한 시세를 누리고 나서 체크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장세 경세가 CPI 근하라든가 PPI 같은 경우도 나타나다 보니까 침체가 없는 물가 안정, 골디락트 형세로 간다는 그런 시사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섭 사장님. 네,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는 장비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7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3% 늘어나면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가 실적이 좀 대폭 당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06억으로 전년 대비 70% 정도 당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3분기에 뭐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3분기부터 작년에 수주됐던 SK온에 폴란드나 중국 사이트로 장비 매출들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좀 잡힌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에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투자 포인트,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가 미국 증설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다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해외 독점 소재 장비 같은 것들을 전지 국산화 기술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 국내 소부장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 장비들 중에서 피엔텍 관심주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 부장님. 네, 지금 포스그룹 주가 IR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IR뿐만 아니라 해외 IR도 그저께부터 홍콩, 오늘까지 시가포르까지 IR 진행되다 보니까 포스그룹도 특히 포스코 호증수도 움직이는데 포스코 QM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62만 톤 캐파, 2030년까지의 62만 톤 캐파를 100만 톤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을 회사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장보도 106조가 좀 넘은 상황이라서 이런 수주 장보라고 하면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는 저점내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정보총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겠고 기존 캐파도 기존 대비해서 60% 이상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 최근에 눌린 모습이 보여서 다진마다 아랫건에서는 매수 강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양극체 소재인 정보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 M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